오늘의 날씨 너무 좋아요 아침부터 짱짱 덥지도 않고 너무 좋다 더 흔적하려나? 아니? 컨디션이 너무 좋아 날씨도 너무 좋고 곳곳에 보이는 일리커피숍 일리도 많죠? 주문하자 그물고소 이거 하나? 하나? 포마지? 포마지? 포마지 피자? 오케이 다섯 가지 여기는 저희가 첫날에 온 레스토랑인데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요 또 까르보나라가 제일 맛있어서 여기는 까르보나라를 또 시키고 이번엔 4가지 맛이 들어간 치즈 들어간 피자를 주문했어요 역시나 여기는 모닝에 에스프레소를 먹어요 기대된다 아침이라 날씨가 진짜 시원하고 하나도 안 더워서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꼭 오셔서 에스프레소랑 까르보나라는 꼭 드세요 여기 강추 여기가 에스프레소 양은 가장 적게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만큼 안 쓰고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없어요 아 진짜 안 싸 희원하다 여기 가게가 진짜 최고예요 진짜 맛있다 이건 살짝 넣고 싶지도 않아 너무 맛있어 천천히 맛있어 두 번째 왔더니 아저씨가 물을 공짜로 주셨어요 원래 물 공짜로 안 주거든요 잘 두 번 와서 인사드리니까 반갑게 반갑게 맞이해주시면서 다른 데도 안 줬어요 우리만 물 주셨어요 내일이 여기 원두 팔면 아빠 사다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진짜 알차 기분 내도 오늘 내일 내일은 좀 힘들 거야 아빠 피렌치에 더워서 오 맛있다 근데 맛있어? 아 그냥 더 맛있는데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 피자하고 더 맛있어 내일 또 와서 먹을까? 응 아 저희가 폴마지 피자를 주문했던 건데 어떻게 주문 미스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치즈를 주셨어요 그걸 얘기해줘 당황스럽네 폴마지가 치즈란 말인데 폴마지 피자를 말해야 되는데 내가 피자라고 말을 안 했나? 내가 피자라고 말을 안 했나? 안 했어 안 했어 폴마지 폴마지 피자 폴마지 피자 오케이 그냥 폴마지 피자로 안 와서 이렇게 피자처럼 먹고 있어요 근데도 맛있어 문제는 아저씨가 서비스로 이렇게 주셨어요 치즈랑 같이 먹어보라고 와 이거는 진짜 여기 진짜 까르보따라 맛집이야 진짜 여보가 한국인의 맛집으로 만들어 보네 여긴 진짜 맛집이에요 여긴 진짜 맛집이에요 이거 꼭 오세요 진짜 친절하고 이게 진짜야 오빠 이게 진짜야 오빠 노른자 맛이 강한 게 진짜 까르보나라거든요 명품관 쭉 있죠 디오리랑 몽클레어도 있고요 여기가 바로 스페인 광장이에요 여기도 맑다 아 물 여기도 맑다 쇼울리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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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국 쇼울리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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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다 됐어요 쇼울리띠 아쉽다 쇼울리띠 수박이 준비 안 될때 수박이 맛있다 쇼울리띠 레몬니와 수박이 제일 맛있어 생크림 생크림 생크림? CE 수박이 없어서 아쉽다 먹어봐 레몬? 나 레몬이 더 맛있는 거 같아 레몬 더 주세요 난 너무 맛있는데 레몬? 맛있네 바나나 맛있어 맛있어 오늘 아침에 산 샤넬 귀걸이 가방은 못 써도 귀걸이를 사수했습니다 예쁘죠? 지금 쉬다가 숙소에서 다시 나와서 쇼핑을 하고 가고 있어요 샤넬 귀걸이를 하는 거 첫 개신하고 와... 말라서 다리길이 막 왔다 드디어 와본 편집샵인데 아 여기 색깔 이쁜데? 조금 시원한 소재의 원피스 색깔이 쨍해서 되게 시원해요 너무 타이트한데 이탈리아 스파브랜드 브랜드 같아요 어 이탈리아 스파브랜드인데 가격도 진짜 저렴해요 16.9원 17유로면 2만원 22,000원 딱 입기 좋아요 시원하게 쇼핑 끝 아니 이온피스 사고싶었는데 이온피스가 없어 치즈는 사지마 맛만 보게 치즈는 똑같은거 치즈는 똑같은거 나 이거 먹을래 물어볼게 내가 좋아하는게 이거거든 오빠 파니미에 다진거 발랐다는게 이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거든 이거 살거에요 완전 슬라이스야 이게 솔직히 좀 비싼데 이게 제대로 된거 같군 그래 그런건으로 참 내가 골고루 사게 트러플 바질페스토 얘는 트러플 소금 트러플 소금? 근데 이건 살만한거 같아 슬라이스잖아 하나만 사야지 트러플이랑 트러플 소금 트러플 소금 감사합니다 트러플과 트러플 트러플 다 사고싶어요 이게 한국에서도 팔거 같긴 한데 아 내 스타일이야 웬일이야 이런것도 다 이렇게 들어있고 미리 페페란치노가 다 들어있네 너무 좋다 트러플 트러플 블랙트러플 세이프도 안돼 뭘 보고 아 그럼 와 체력이 또 너무 많네 오케이 맛있는데 그래도 좀 써서 설탕을 넣어야겠다 와 근데 커피 비싸긴 하네 여기는 응 음 음 아 넣으니까 맛있다 진한 맛이 나긴 한데 엄청 쓰진 않아 맛이 있는거 같아 음 오빠 트러플 냄새 오빠 이거 봐 이거 뿌리는거 트러플 오일 근데 너무 비싼데? 오우 모카포트 종류별로 싸겠어 여러분 이런거 너무 이쁘다 이런거 너무 이쁘죠 와 면봐요 이태리 컬러로 이렇게 이거 하나 사고싶은데? 응 이거 하나 사고싶어 또 우와 그림도 진짜 사고싶게 만들어졌어 그림도 진짜 사고싶게 만들어졌어 맞아 여기 유명한 집이 아 내가 근데 맞네 아 맞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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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 3여러분 여기 여기 아란틴이 종류가 많은데? 아란틴이 종류가 많은데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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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짱인데요? 3여러분 3여러분 우와 그렇게 오케 와 그라세 와 먹어볼까 맛있으면 사과자 맨날 치킨 밥이 나 먹어봐 탁튀김밥 탁튀김밥 겜치볶음밥 튀긴거에요 솔직히 라면 먹고싶어 와 안에 밥이 이렇게 소나토 리조또에 치킨 밥이 맛이에요 이제 레스토랑에 들어왔는데 화이트와인 드라이하지 않은걸 추천받았어요 탁튀김밥 담아주는 센스 와 진짜 시원하겠다 라자냐 드디어 오리치만 라자냐 맛있겠지? 스테이크 와 맛있겠다 짠 깔끔해 라자냐 와 맛있겠네 여보 맛있겠네 내 자리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 안은락 피자고우기에 떠먹는거에요 이게 진짜 오리지널이거든 그러면 이제 트러플 라자냐가 특유한건 알겠지 이제 트러플 라자냐가 특유한건 알겠지 오빠가 이제 못따가 이제 못따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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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~~ 아 죽겠다 지금 피렌체 가려고 이탈로 타려고 지금 테르미니어 왔어요 우리 물 하나 사자 5유로짜리 5유로짜리 뭐였지? 54,55 5유로짜리 5유로짜리 우리 딸은 여기 우리 딸 드디어 피렌체에 도착했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이스 커피 드린스 아이스 커피 드린스 아이스 커피 드린스 커피 밖에 없는데 밀리머신으로 내리고 있어 와 얼음 짱맛이 없었어 여기는 얼음을 진짜 많이 주는 곳이어서 얼음 주세요 얼음 주세요 얼음을 진짜 많이 주는 곳이어서 얼음 주세요 4유로 4유로 얼음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얼음 많이 안 줬어 처음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샀습니다 아이스 커피 드린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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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서 맛있어 일단 시원해서 맛있어 일단 와 조금씩 보인다 종이 있지 어때 오빠 저 일로 가봐 뚠뚠뚠뚠 와 너 세라믹 같은 걸로 만든 건가 진짜 특이하지 않아? 밖에만 구경 좋아 봐 열어 열어 아저씨 유튜버 이렇게 가죽들이 진짜 유명하니까 다 가죽 가방들 와 향 너무 좋다 약간 내 스타일 네 네 네 네 오래가진 않아요 향이 오래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 아 이거 네 네 네 네 오 지금 비벼지네 와 대박이다 와 불 질러주시는 거다 지금 트러플 파스타를 주문했는데 이렇게 치즈에 오이를 도포한 다음에 불을 이렇게 질러서 녹이고 와 국밥 아 맨날 먹으러 아 그래서 너무 맛있어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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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 ances where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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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이 오이어 색암 commissions 오스테리아 나눠서 두시네요 갈아서 위에 올려주셨어요 와 냄새 미쳤는데? 와 냄새 엄청 올라온다 와 치즈맛 봐 신하지? 고기나 먹어야겠다 와인이다 와인 진짜 너무 맛있다 좀 아기자기한 엔틱한 느낌인건 알겠는데 좀 안어울리는 것 같아 이 가게랑 솔직히 스타일이 와우 와우 미듐 레어도 나름? 미듐 했어 듣긴 했는데 괜찮네 둘이서 이걸 다 먹으려고 시킨건 아니고 이렇게 밖에 안판다 그래서 시켰어 둘이서 이걸 다 먹으려고 시킨건 아니고 이렇게 밖에 안판다 그래서 시켰어 여러가지 맛있네요 지금은 이 시점에 제거한게 승강한 느낌 드디어 일찍은 근데 사람들이 와, 너무 예쁘다. 마지막 로마에서의 저녁을 먹으러 지금 가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생얼로 나왔어요. 지금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선크림도 안팔은 채로 나왔어요. 다 썼어? 안 가고 싶었다고? 이제 공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, 로마야. 안녕, 로마야. 그러니까 이런 날씨를 좋아하는 거야, 약간. 그러게. 슬쩍 더운 날씨. 이해할 수가 없쥬? 테르미니역에 우버 타고 도착했어요. 음. 너무 배고프다. 추워. 또 입국 심사를 해서 또 주를 살고 있습니다. 너무 배고프다. 지겹다. 지겨워. 고생했다, 고생했어. 울무게. 호빈을 못살아. 유럽 못살아요. 너무 하러 가요. 이렇게. 아, 이렇게. 계셋이죠. 특살집 봐줘. 무사지. 더 그러게. 케첩도 끔가면으로. 으, 이 게임으로 갈거아요. 어색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다. 와 4시간 전에 왔는데도 이렇게 시간이었다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건데 뜯어볼까 무슨 맛일까 싶다 진짜로 으! 뜯어봐 이렇게 그냥 이놈고 이제 마그네틱도 2개가 늘었어요 자아 오오오 여기까지 이것이 언제 마셨어요? 이제 마그네틱을 마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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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끝 아 나 여기만 해먹고 엄마야! 누구세요? 엄마야! 엄마야! 누구세요? 엄마야! 아 누나! 야! 어머야! 아이 자켓 어머야! 이제 반겨주네 이제 반겨주네 어머야! 어머야! 아이씨니 누구세요? 어? 누구세요? 어? 어? 아이씨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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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응 어이씨니 어머야 누나 안 보고 싶었어? 네 누나 안 보고 싶었어? 어? 누나 안 보고 싶었어요? 뭐야? 응 응 Greens 너무 많아 어 아이씨니 3분만큼 아 목이 많다 목이 많다 목이 많다 더운 게 나왔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